안세진이 보시는 영상은 다 시간당 3시간 기본으로 10만원 특합 가능하구요 화요일 목요일은 밤 10시까지 여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되구요 프로 이름도 감사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개똥이가 외곽돌다 개똥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형님 아이들이 제 개똥이 영상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개똥이 이름 졌어요 다 좋아하시더라도 이름이 좋대요 이게 토속적이고 뭐 오늘도 푸른 나에게 샤스에 뭐 샤스에 리바스 영어인데 저는 대부분의 한국말로 뭐 제가 그냥 친숙하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국자인걸로 개똥이에 양성보기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보시는 영상은 이제 개똥이 영상인데 자 여기까지는 하도 많이 보셔서 개똥이 다 아시더라고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나가는거 카트쳐서 이렇게 안으로 땡겨주고 돌려서 나가는거 안으로 땡겨주고 선생님 이거 아주 너무나 여자가 아주 좋아할거 같아요 아 이거 좋다고? 네 아주 좋았네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요거는 또 여기서 돌려서 또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그래서 이제 마주보고 나오는거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허리 말아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내서 카트치여서 돌려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개똥이 분이 외곽돌을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돌아나가는거 카트 한번 텐션 한번 조금 되어서 이렇게 원형으로 원형으로 해서 돌려서 잡아서 카트 여기까지 그래서 개똥이 외곽돌기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카운트다 6박으로 할게요 6박 이 정도 보실정도 수준이면 박자 몰라도 되죠 박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수준이 나신 분이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충 아 알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손만 부르시면 됩니다 손만 6박으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요거 선생님 우리 형님 아버지 지게 지다 개똥이 지게 지다 아저씨 한번 넣어줄게요 개똥이가 지게 지는 거예요 개똥이가 이렇게 지게 지는 거예요 개똥이가 개똥이가 사주려고 이렇게 개똥이가 개똥이 먹어서 지게 한번 지고 네 지게스텝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지게스텝을 저만 한다고 지금 군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치는데 탁 잡아가지고 이리와 이렇게 가감으로 괜찮죠? 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이리와 네 여자가 치고 아직 안 와서 좋아요 오 이거 뭐지요? 하다가 딱 걸리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거 그래서 개똥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해서 이때 마주 보셔야 돼 끝에서 그래서 땡기면서 훅 해서 허리 말아서 어 그래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뭐 탈트 주고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속까지 한번 주면 되죠? 개똥이 그 개똥이가 국가시 치다 이렇게 치다다 이런 식으로 치다다 두 번 골고루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골고루 목 허리야 허리하고 목을 골고루까지 치다다 아무리 제 옷에 열각 쪽이 들어갈게요 개똥이 외곽돌 그래서 툭 놓고 돌아나가는 거 컷! 조금 뒤에서 컷! 컷! 돌려서 잡아서 돌려서 자 그럼 요선 잡고 한 번 더 서운하니까 요선 잡고 툭 쳐서 돌아가고 컷! 골고루 왼서 골고루 잡아서 이렇게 해서 개똥이가 이렇게 외곽돌기 했는데 요거 한번만 더 제가 돌려보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끝낼게요 빨리 빨리 할게요 자 빨리 그냥 여섯 박이니까 다 통과 다 통과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복만 해가지고 밀어서 손 박을 잡고 자 지게지는 거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지게지는 거 생각하고 돌려서 사사님들 지게스텝 유심히 한 번 받으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지게스텝 3시간 특강 하시는 거 웬만한 거 궁금하신 거 다 배워요 그래서 여섯 선택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 개똥이에서 이거 이루와 이루와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려서 그래서 자 여기서 근데 아쉬우니까 요번에 돌려서 뒤에 서서 보내줘요 마주 보라고 그랬죠? 마주가서 포쳐가지고 돌려서 자 여기서는 그냥 보내면서 요렇게 또 손과 손 바깥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손 바깥을 잡고 옆에서 웨이갓 돌리기 예 그래서 돌면서 따라서 카트치고 카트치고 한 세 번 정도 어 뭐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마무리 다시 요거는 요 손 잡고 한 번 더 다 그대로 올라와서 카트치고 카트치고 잡아서 이렇게까지 이래서 에 뻔됐어요 개똥이 아 이렇게 재미있는 스텝을요 어떻게 찍고 싶어가지고 워튼 에디션인지 모르겠어요 어 스텝이요 어 진짜 여자들이 이거 완전히 지루하게 꽂힐 것 같아요 거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아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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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고 여기 선생님의 제가 그 그렇게 여지까지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톡톡한 기술이요 그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자라서 모르는데 어 남성분들이 앱톡컨덜에서 여자가 트윙! 보면은 그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은 요 영상을 유심히 한번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은 문의를 해주세요 그렇죠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오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네 요거 꼭 승리하세요 우리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